안녕하세요 T-Tab의 천지입니다. 오늘은 제가 뮤지컬에 구전하게 되어서 온웨어라는 뮤지컬을 촬영하기 위해 왔습니다. 일단 파페인이라는 뮤지컬을 하고 나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떨리고요. 설레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T-Tay라는 역할은 최고의 아이돌이었다가 스캔들로 인해서 공정을 감춘 뒤에 다시 라디오 디제이로 제기하는 아이돌 역할입니다. 라디오도 하는 걸 좋아하고 한 번쯤 라디오 디제이가 내어 보고 싶다는 생각도 이번에 해본 적이 있어서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팬들은? 어떤 코나요? 신나고 웃기 바쁜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어보고 싶어요. 졸리시니까, 운전하시는데 졸리니까 기쁘게 웃으시라고. Q. 저는 니엘분이요. 제가 재밌게 하고 싶기 때문에 아무래도 니엘분이 재밌게 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멤버들 없이 혼자 활동을 하는 건 참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게 많이 되는데 하고 나면은 뭔가 뿌듯하고 재밌었던 추억이 됐던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! 팬 여러분들! 오늘 제가 두 번째 뮤직크로 온웨어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.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. 굉장히 많이 와주셔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텐탑의 천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네요. 화이팅!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genius